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라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에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아 다데오 가난인 시몬과 및 가룬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면 명하에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대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고 병된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이와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오.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선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카도다. 집주인을 발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그런 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이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라하게 하려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를 것이오 나를 이와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도än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